그렇게 급하게 가 어떤 사진으로 가야 돼? 아 그걸 몰랐네 어떠한 종류의 아이덴티티 카드라고 있어야 된다고 그나마 지금 안 와서 다행이네 5분 남았다 입장시간 10분 남았다 한 시간 와우 와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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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거 어저께 9900원 내고 산거 오디오 가이드 이거 들으면서 가보자 아마 여기서부터 설명할거야 음 붙어 있을 수 밖에 없어 오디오 좋네 이렇게 들으니까 마우스 피치 수영소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쁘다 너의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 비가 거꾸로 돼있네 저항의 의지였대 수감자들이 이걸 만들면서 거꾸로 만들었대 여보 우린 지금 이 철조말 건너왔어 엄마야 이렇게 여기서 연주를 하고 노동을 하러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여기서 야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지 블록 4를 찾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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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하는 즉시 없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헝가리 유대인 45만 명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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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줄은 남아있지 않다 오늘은 이곳에 살을 깔고 먹었습니다 오, 이런 곳에 있어야 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리 듣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듣고 개괄하고 다시 듣고 8, 9, 12로 갈아있어 와 지금 오디오 가이드에서 눈동자 색깔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검은 눈동자를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는가 화학물질을 주입했고 실명 했다네 쌍둥이에도 관심이 있었대 가자 가자 오우 갑작해 나가자 어 오우 끔찍하다 가이드에 설명이 없을 뿐이지 건물들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12 블록이라고 그랬나 일로 와서 오디오를 키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스실인가 보네 이게 조그만 거란 얘기네 이게 조그만 거란 얘기네 이게 조그만 거란 얘기네 escutase 유무원 휴대전자 여기가 종목이 끝냈고 두번째 여기 가까운데 훨씬 규모가 큰 거기는 했더니 시청자 위에 만들어진 셔틀버스 타고 가면 된대. 가보자. 말로만 듣던 아우시비츠. 왜 아우시비츠 아우시비츠 하는지 생각해 봤는데 여기 생존하신 분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아우시비츠만 내 머릿속에 남아 있구나. 나라가 영상이 모르는 것 같고 저의 마음을 다닐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폰 끼자. 학살만일 목적으로. 어 그러네 다 부셔졌네 저기는. 넓다. 생각보다 훨씬 넘네. 여기 다 와 이거 타고 끌려왔다는 거 아니야 야 나 이건 몰랐다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무슨 짐승들 타는 거 아니야 나 하늘 봐 이걸 참. 이렇게 드넓은 땅은 사람 죽이는데 다 썼다. 내 눈앞에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아. 이제 마지막 가스실로 가보자. 오늘 잘했어. 나 너무 많이 버렸는데. 나도 너무 힘든데. 한번 꼭 와서 보면 좋은 역사적인 공간. 우리가 말로만 맨날 들었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동아시아에서 이웃들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맞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해 주고. 마음이 무겁네. 뭔 하늘이 이래. 무슨 렘블란트의 그림 같아. 와 이거 진짜 그냥 그림인데. 기차가 저기서 일로 쭉 와서 여기서 가스실로 간거야. 여기가 가스실이야. 저쪽 가서 봉냥 한번 하자. 저거 타면 되는거 아냐? 가자. 집 앞에 내렸네. 여행은 이번에는 우리 어저께 영역이 정확하게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바로바로 모든 게 되니까. 어차피 다른데 가면은 주차비 뭐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여보. 우리 이동. 우리 이동. 우리 이동. 우리 이동. 아멘